저.. 뭐야? 저는 여자.. 저는 여자.. 쟤는 농부는 문제없다, 이제 여자인 거잖아. 저는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면 많이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데..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데.. 결혼할 사람이 있어? 아니, 나중에 생기잖아요. 근데 어떤 여자를 좀 피하고 어떤 여자를 좀 해야 되는지.. 벌써? 아니, 저희 엄마가 전 같은 걸 믿는데 너는 여자 때문에 망한다고 여자 조심하라고 계속 그러셔. 그럼 엄마 말이 맞을 거야. 그럼 엄마 말이 맞을 거야. 웬만하면 엄마 말이 맞아. 어린 친구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이것도 연애용이라고 따로 있는 거야. 이쪽 세계에서는 네 인연이고, 네 사주인 거야. 이해돼? 네. 넌 해결라, 또 다음. 넌 해결라, 또 다음. 네, 끝이에요. 그럼, 그럼. 아니, 너.. 네, 끝이에요. 그럼, 그럼. 아니, 너.. 너는 내가 보니까 너네 엄마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알겠어.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. 여자들이 조금 좋아할 스타일이야. 네, 맞아요. 인기 엄청 많아. 인기 좀 많지? 네. 그래서 네 엄마가 너 여자 때문에 여자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걸 거야.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면 건전하게 많이 만나봐. 많이 만나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의 정말 소울메이트가 될 건지를 보는 눈이 생겨. 그리고 여기 뭐야, 기성이는 뭐가 고민이야? 이제 대학 가면 뭐, 대학 생활을 좀 재밌게 즐기고 싶은데. 근데 운동 선수가, 그렇지? 운동하면서, 하면서. 내가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자면. 너희들이 다 농구를 지금 잘하고 해서 좋은 학교에 스카우트 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가 뜻이 아니거든? 그게 이제 거의 출발이야. 너네 알지? 프로에 드래프트 되는 애들 보면 좋은 학교 나왔다고 다 가는 거 아니잖아. 네.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학 들어가면 막 여학생들도 많고 같이 한 잔 꽉 깨끗해서 그냥 나도 뭐 그랬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나? 그것도 적당히 즐겨야지 너무 막 거기에만 빠지고 이래서 일찍 농구를 때려친 많이 있었다. 많이 봤어. 그러니까 너무 그럴 그래. 거기에만 신경 쓰면 안 돼. 너네는 내가 볼 때 농구가 더 중요해지. 뼈가 되는 얘기세요. 너는 뭐야 고민이? 저 고민이 키가 더 크고 싶은데 몇이야 지금? 80이요. 80? 81. 가드지요? 가드지 뭐. 근데 너무 되게 잘할 것 같은데? 키 크는 거는 키 크는 거는 좀 더 클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넌 다 컸어. 넌 다 컸어. 골격이나 체역이 네. 다 컸어. 다 컸고 대신 많이 먹어. 내가 너네 다섯 명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엄청 먹어. 골고루 먹을 필요도 없어. 그냥 막 쑤셔 넣어. 네. 쟤 쑤셔 넣는 거 1인자 했잖아. 쑤셔 넣는 거 1인자 했잖아. 쑤셔 넣는 거 1인자 했잖아. 쑤셔 넣어. 그래. 그래서 몸을 키워. 잘 먹어. 잘 먹어. 뭐 먹었다 그랬지? 깨구리 먹었다 그랬나? 나는 다 먹었는데 산에 있는 뱀을 다 잡아먹었어. 사실 나는 동구 선수는 키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중요해. 그냥 몸이. 너네 이제 고등학생들하고만 부딪혔잖아. 그동안. 이제 아저씨들하고 가도 부딪힘을 하면 아파. 뼈가 아파. 그렇지. 프로 돼서. 힘들어. 김승현 알지? 네. 김승현 키가 170. 뻥 정확하게. 176. 뭐. 자기 말로는 177, 8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봤을 때 176밖에 안 돼. 바로 멋있잖아. 근데 옛날에 세요 전성기 또 기가 막히게 했잖아. 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. 몸이 튼튼해지 않아? 위키로 충분히 자랄 수 있어. 이 중에 혹시 아버지가 옛날에 농구 하시던 분이 있니? 저기. 원석이. 아버지는 누구세요? 이창 씨. 진짜? 네. 이창 씨. 진짜? 네. 삼성에 예전에 펀프셨고. 너 부삼이야? 네. 벌써? 네. 저기 원석이 너는 아빠가 서보살 얘기한 적 없어? 집에서? 잘하신다고. 잘하셔. 나 텔레비 나오는 거 보고 아빠 뭐래? 잘하신. 방송 잘하신다고. 아버지랑 싸움 좋아. 얘 아버지랑 창수 형이랑 맞지. 창수 형이랑 맞지. 왜냐면 애가 또 워낙에 크기도 크고 힘도 좋고 막. 그래가지고 원석이 아버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들이 그냥 심하게 수비를 한 거야. 타겟이 된 거야. 타겟이 된 거야. 야. 오늘 경기셔도 좋으니까 서장훈 당가. 서장훈 당가. 알지? 알지? 그렇게 되는 거야. 진짜로. 진짜로 그래.